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상증자 두 번째 시간 실권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 실권주의 정의를 한번 써봤는데 주주배정 방식에서 주주가 정해진 날까지 청약을 하지 않거나 청약을 하더라도 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남는 주식이 실권주래요. 아직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정의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주주배정 방식에서라는 이 단서가 붙었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의를 보기 전에 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 유상증자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방금 전에 어디에서만 나온대요?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일반공모나 3자배정 방식에서는 실권주가 안 나온다는 얘기네. 어디에서? 이 주주배정 방식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반공모하고 3자배정은 유상증자가 새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새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공모하거나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한테 그냥 이거는 새 주식을 다 파는 거죠. 근데 이 주주배정 방식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얘네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조금 얘네들보다 복잡한데 얘네들은 먼저 왜 주주배정 방식이라고 하냐면 새 주식을 발행하죠. 그럼 우리가 이 새 주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주라고 그래요. 신주. 그러면 먼저 일단 기존 주주한테 지분에 비례해서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 기존 주주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주 인수권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신주 인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주식을 안 살 수도 있겠죠. 돈 없으면 못 살 수도 있고 더 이상 이 주식을 갖고 싶지 않아. 그럼 안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때 새 주식이 안 팔리고 남을 수가 있어. 아까 남는 주식이라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실권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주식이 안 팔리고 남았어. 남았어. 신주 인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고 남았대. 그걸 뭐라고 그런다? 실권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 남은 주식 찢어서 버릴 수도 없고 이것도 어떡해요. 기존 주주가 안 산다니까 일반인들에게 그냥 팔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주식은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반인에게도 살 수 있게 하니까 일반 공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주 배정 방식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좀 길지만 주주 배정 후에 주주에게 먼저 사라고 한 후에 남은 실권주는 일반인에게도 공모해서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 배정 방식을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살펴봐야 돼. 이름을.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아주 아주 간단한 뭐 이거보다 좀 복잡해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요 주주 배정 방식을 아주 제일 간단하게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한번 봐봐요.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증자 전에 발행 주식의 총수가 원래 천주여가지고 현주가 800주 월행이 200주씩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주식을 새로운 주식을 100주를 발행한대요. 그러면 1000대 100이니까 한 주당 신주 배정.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주주 배정 방식은 지분에 비례해서 준다. 지분에 비례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 주당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으면 0.1주를 줘. 그럼 요거를 0.1주라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10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1000대 100이 10대 1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10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줘. 그리고 현재 주가가 5,000원인데 요거보다 좀 싸게 줍니다. 할인을 해서 일반적으로 줘요. 그래서 신주의 가격은 기존의 주가가 5,000원인데 신주 가격을 4,000원에 줘서 좀 더 주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요렇게 가격을 싸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이제 현주가 800주 월행이 200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10주당 1주 1주당 0.1주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현주와 월행이 갖고 있는 신주의 수권은 800주니까 80주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월행은 200주를 갖고 있으니까 20주를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현주가 80주를 살 수 있는데 80주는 모두 다 샀는데 우리 월행은 20주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주만 샀대요. 그러면 이제 총 100주를 발행했는데 기존 주주인 현주와 월행이 90주를 산 거 아닙니까? 80주하고 10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몇 주가 남았어? 10주가 남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주는 뭐예요? 그렇죠. 실권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나머지 10주는 일반인에게 살 수 있게 공모를 해서 처리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실권주가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상증자 방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주식하는 사람들도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혼도하는 이유가 일단은 유상증자 방식이 사실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안중에서 그냥 뺐어요. 좀 세세하게 나눕니다. 그냥 이 세 개로 보면 되는데 이 방식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신주인수권이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이 주주 배정 방식에서만 신주인수권이 나와요. 신주인수권이 뭔데?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죠. 먼저 얘는 주주한테 먼저 살아 그러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이 나오는데 일반 공모나 3자 배정은 신주인수권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런 얘기가 되게 단순하다고. 그리고 신주인수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권리락도 일어나고 신주인수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사기 때문에 실권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얘네 둘은 신주인수권 때문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얘네 둘은 신주인수권이 없다며 그러니까 이 두 방식에선 권리락도 안 나오고 실권주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얘기하면 일단 방식도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 공모 얘기하면서 그냥 좀 가만히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될 걸 일반 공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고 있는데 신주인수권 권리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에다도 섞어서 쓴단 말이야.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헷갈리지.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유상증자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주주배정 방식에서나 나오지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이 실권주를 보면서 세 가지 방식의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봤고요. 이 신주인수권과 권리락 실권주 얘기는 좀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지하게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